1프로TV 백미이자 수호신이자 그리고 시조세이신 시조세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미국 지식을 초창기부터 개척하시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다 좋은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좀 그래갖고요 요즘 다 국장은 더 분위기 안 좋아요 더 안 좋습니까 그럼 이제 아침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국장을 거의 안 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좀 빠진다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국장 하시는 분들 국장에 대한 하락을 얘기하면 되게 기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렵잖아요 지금 이제 뭐 테크 주식을 그냥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호석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금융이나 에너지 사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우신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22년 동안 미국 주식을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금리 이상이 지금 최근에 큰 사이클이라는 세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떠한 사이클 하에서도 금리 이상 때문에 빅테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을 잘 벌고 있는 성장주를 매도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금리 때 주식을 팔고 테크를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괴롭죠 왜냐하면 처음에 금리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융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테크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속은 쓰리인데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주식을 팔라는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에 국장을 하신 분들 특히 이런 성향이 있는데 뭐 주식이 좀 빠진다 아니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모든 걸 다 매도로 대응하세요 매도 버튼 눌러가면서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보시면서 다른 걸 하시면서 참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지금 매도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본 바에 따르면 또 제가 이제 모 증권사의 개인들의 투매 투자회관을 보게 되면 주식을 많이 파시는 것 같아요 팔고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면 덧빠지면 싸게 사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그런 시나러들 가면 좋죠 곧잠에 팔고 다케 싸고 싸게 싸고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냥 모르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최근에 지금 해외 쪽의 매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매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먼저 산 종목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많이 아침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처럼 압니다만 답을 안 드리는 거예요 엔비드아 왜 빠집니까 EPM 왜 빠집니까 악착에서 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종목이 잘 가겠냐는 그런 의심이 나오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최근에 오미코로 사태가 없고 최근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사태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그래도 지금 빠진다고 봐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많이 올라왔어요 대부분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이 퍼가 100배 없는 게 수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그게 아무 악재가 없으면 뭐가 나오냐면 버블 논란 큰일 났다 이거 도망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다른 걸 보시면 참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오늘도 주제를 두 가지 준비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학개미가 매수한 유일한 금윤주가 무엇인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또 우리 아까 장 매니저는 또 농담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우리한테 웃음을 주고 저는 선물을 좀 드리면 좋은데 오늘 뭐 나오나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한번 고민해보자는 건데 제가 이제 서학개미가 매수한 유일한 금윤주 딱 물어보면 급이 올라오고 한 분을 딱 지정해서 선물을 딱 드리면 좋은데 어떻게 드릴 방법이 없어요 아니 저희 3프로 앱에 자기 게시판이나 거기에 남겨주시면 되잖아요 아 글을 네 즉석에서 오늘 질문을 오늘 답을 받고 아니 그리고 저희가 아이디를 기억해놓았다가 제가 그 사람입니다 주소를 주시니 올려놓으시면 선물을 보내준다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그러면 나중에 한번 추후에 생각해보고 하시죠 할 때 너무 척척척 아니 뭘 주신다니까 봐드리려고 제가 티 저기 티가 있어갖고 티가 있어갖고 티를 한번씩 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나가갖고 우리 피디님하고 상의해서 다음번에는 질문을 올리고 답을 맞춘 첫 번째 분한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관 입회하에서 한번 답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건데 솔직히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월 달의 효과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통계도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1월 효과라는 게 있다고 보시는데 최근 20년 동안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이니까요 좀 이따 그 이유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것만 보여드리면 끝날 것 같아요 에너지 10.52% 주간의 흐름입니다 금융이 5.43% 항공이요 항공이 2.3% 가치가 1.05% 여행 관련지가 의외로 올라갔습니다 0.33% 나머지 IPO 제가 여기 적자 기업이죠 적자 기업이 주간에 10.43%가 빠졌고요 기술소프트웨어가 가장 높은 포를 받고 있는 ETF인데 IGV라고 합니다 이게 8.70% 스펙 ETF가 5.03% 성장관리 ETF가 4.48%가 빠지면서 딱 갈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위에 있는 거를 많이 좋아하실까요 아래 있는 것도 많이 좋아하실까요 아래 있는 게 많죠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주말에 제가 주말 라이브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알면서 당하는 시장이 제목이었습니다 알죠 그냥 금융이 올라온 건 다 알아요 금융이 사탐 건 다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이 사는 걸 못하는 거죠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저는 그거를 제가 제롱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잠깐 들었어요 국장 하시는 분 들었더니 국장의 금융주는 정말 재미가 없었더만요 손이 안 가는 손이 안 가는 몇 년째 그대로 있었거든요 계속 그대로 있었고요 이거 사게 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현금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안 사질 거죠 그런데 이제 약간의 미국은 다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림을 보시면서 특이한 게 보입니다 특이한 게 어떤 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중간에는 항공하고 어웨이 ETF 여행 ETF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금리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닫혀있는데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줄고 있다 하다 보니까 여행 관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거기 때문에 일장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서서히 지금 오미크론은 어느 순간부터 거의 찾아가고 있는 그런 악재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정에다 금리 인상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금리 인상이 3번에서 4번 그다음에 0.25 그러니까 25%에서 50%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많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보이는 것처럼 아까 설명하셨겠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는 또 내려간 적이 없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좀 시장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게 주간의 흐름인데요 이 주간의 흐름이요 지금 주간의 흐름인데 다우가 0.3% 마이너스 S&P500 1.9% 마이너스 나스닥이 4.5%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닷컴바브리에 닷컴바브리에 가장 큰 1월의 하락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게 기록이에요 기록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새해 벽두부터 나스닥이 4.5%요 엄청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 빠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전주 그러니까 12월 말에는요 똑같이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도 하루 올라가 내리빠졌거든요 두 번째에도 하루 올라가 내리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지금 나스닥 관련한 투자분들이 마음에 좀 많이 상처가 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돈을 조금 버는 기업들은 곧잔되면 20% 조금 덜 버는 기업들은 곧잔되면 30% 그다음에 아주 못 버는 기업들은 한 50% 적자를 보는 기업들은 보통 7,80%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특히 테크 쪽은 굉장히 어렵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지금 그거보다는 다가가 셌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반도체 ETF가 지난주에 3.89%가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게 주간의 흐름인데요 엔비디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엔비디아죠 7.36%가 빠졌고요 쭉 빠진 게 보이는데 딱 두 가지 종목이 색깔이 녹색입니다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은 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4%가 올라가는 반대음을 보였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혹시 미국 정부 이런 거와 관련된 겁니까? 또 단순한 이유인데 퍼가 10배짜리입니다 인텔이 10배 마이크론이 14배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10대 정도를 보여주면 다 그냥 버팁니다 버티는구나 왜냐하면 더 빠지겠냐 그리고 오히려 매수하는 경향이 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다 빠졌지만 이 두 가지 종목을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다 퍼가 나중부터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 구글 같은 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업종인데 이것도 1.6%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디즈니가 올랐고요 버라이전 AT&T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비아컴 CBS 디스커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런 것도 왜 올라갔을까요? 똑같이 10미만 통신기업들 아마 국내 기업도 퍼가 10배 나올까 싶어요 고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11배 12배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퍼가 낮지 않으면 쉽지 않다 올라간다는 게 넷프리스 10% 빠졌습니다 이런 게 보통이죠 그래서 넷프리스가 제가 얘기했지만 1월 20일 날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관점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잘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테크 쪽에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저 퍼즈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고 넘어갑니다 이민소비접종 2.43%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아마존 똑같이 테슬라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옆에 있는 껴있는 거 저는 뭐예요? 위에 있는 게 GM 밑에 F가 포드죠 이 두 개 올라가는 여러분 GM과 포드는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GM이 10배 14배 포드가 한 14배 보여줍니다 10배 14배 다 그러니까 이런 건 버텨요 덧빠지겠냐는 거죠 그럼 포드가 안 올라왔냐 문제게 올라왔죠 작년에 2배 올라왔거든요 그래도 퍼가 낮으면 지금은 올라갑니다 물론 여기는 F1.50 라이트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도 맞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선별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퍼가 높으면 지금 매수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퍼가 낮은 종목도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금융주는 여러분들 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융주는요 퍼 10 미만이 많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주워 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만약에 주식을 매수한다고 신규 매수하신다는 분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퍼가 낮은 걸 매수하시면 조금 더 안전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거죠 그럼 빨리 팔고 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어쨌거나 오늘도 주식을 신규 매수할 분이 있는 거고요 내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신규 매수할 분 상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신규 매수할 분 참고하시면 되지만 이미 테슬라가 있는데 팔고 GM4 사라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동안 우리 교수님과 함께 계속 월말에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현황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한 두 달 반 동안 안 했어요 하다가 오늘 우연히 봤습니다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뭐냐면 최근 한 달 동안에 순매수 종목 탑10을 보여드린 거예요 탑10을 보여드린 거고 그 같은 기간 동안 여러분 매수할 동안에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종목이 테슬라가 1등입니다 9천억 또 매수했어요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진짜 한 20조 원 가까이 돼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100조 원인데 지금 보유한 점은 100조 원인데 5분의 1이 테슬라 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이 회수하신 거죠 진짜 이 테슬라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욕을 하거든요 욕이 아니라 일로 머스크를 얘기하 하지만 제가 욕을 먹는 일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고요 1번 테슬라입니다 2번 엔비디아인데 애플까지 보시면 이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고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감에다가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데 네 번째에 있는 거죠 TQQQ라고 하는 나스닥 103배짜리 ETF인데요 2100억 원을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5.14%가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노바백스가 1200억을 또 순매수했는데 30%가 한 달 동안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팡이라고 하는 관련 기업의 3배 동안 레버리지 투자할 수 있는 BULG라고 하는 이 ETF가 있는데 이것도 984억 달러를 매수했는데 어거리죠 매수했는데 20% 넘게 빠졌고요 어덥이 21.8% 그다음에 아이온키라고 하는 양자역학 관련한 컴퓨터에서 이것도 31%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FNG라고 하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팡 플러스 3배 레버리지도 역시 18%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 노란색 침표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혹시 오미코론에 대한 우려가 처음 나온 시기가 언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제지 기억하세요 오미코론이 처음 터진 시기 11월 달에 11월 20몇일 날 그때 추수 감소설 터진 거예요 그때 그럼 한 달 지났죠 12월 1월 지나고 지금 이제 1월 초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일을 치기 때문에 30월이 지났는데 딱 한 달 동안이거든요 한 달 동안인데 그동안은 오미코론의 여파가 커졌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12월 달에 FMC 미팅이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우리 연준 의원들이 금리를 3번 올린다는 그 전문 대표를 찍었던 월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달 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뭐였었죠 연준의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매파적인 성향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시장이 주춤하는 움츠러져 있는 시장인데 오히려 3배짜리 ETF를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뭔가 출렁이 심한 종목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미국을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들 마음이 조금 마음이 아플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그냥 보유한 건 가져가되 추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추가 매수를 좀 안 했으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특히 이제 나스닥 103배짜리는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한 사랑을 보이시는 참 하여간 뭐 약수의 심장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탭탄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금윤주는 어떤 거였을까 한 종목 딱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한 달 동안 매수한 게 딱 하나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37위의 뱅크 오브 어메리카입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입을 놀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했는데 저는 정말 축하드릴 게 뭐냐면 금윤주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빠르게 제일 먼저 사상 최고치로 간 종목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번 달 들어갔고요 10%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만간 50달러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매몰대가 없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쭉쭉 보유하시면 좋은데요 어쨌거나 반가운 소식이 최근 50위권 내에 한 종목이 보였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다른 분들도 조금씩 매수하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까 보여드린 그 순매수 금액으로 보게 되면 한 120억 원 정도 얼마 안 됩니다 테슬라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죠 하지만 지금을 좀 시작을 해서 조금씩 가져가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은 재미없었다 그런데 미국은 재미있어요 미국은 지금 1년 동안에 52%가 올라갔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온 거 아닙니까 저도 방송 중에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사장님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추천해 주시고 저도 이것저것 들여다봤더니 괜찮아서 그때부터 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진짜요? 그런데 방송국이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른 방송도 하지마 합니다만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못 이기는 거야 저희가 하도 살아고 그러니까 세뇌 세뇌 세뇌죠 그런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보거나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민감도를 보거나 제가 보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큼 좋은 종목이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버핏도 같이 동조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버핏을 꼽았었거든요 그렇겠죠 저보다는 버핏을 더 높이 평가하시고 하신 거겠죠 다 읽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월달에 대한 효과를 같이 좀 볼 건데요 지금 이제 두 가지 나뉩니다 1950년부터 1999년까지는 1월달 상승률이 1.89%가 올라가는 평균 상승률으로 보이는데요 2000년보다 지금까지는 0.53%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이미 1월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점점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없다고 보시면 좋고 현재도 1.9%가 빠졌으니까 올해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왜 지금까지 올라갔냐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말 세금을 통해서 주식을 다시 사고 팔고 한 다음에 남아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보였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거를 보너스를 주식을 사는 겁니다 연말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1월달은 뭔가 좀 기대감 땜에 다이어트라든지 담배를 끈 끈 끈 끈 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자금이 들어오면 주식이 올라갔다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1월달에 신중하게 보자 한 번 일단은 상황을 보고 매수할 거라는 걸 밖에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산타레레는 충분히 있는 곳을 보였지만 아마도 1월 효과는 올해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로 말씀드린 거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조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 25분 전 나온 기사인데요 골드막사스가요 지금 탑픽으로 제시한 게 테슬라를 선정했는데 2022년도에 탑픽을 선정했는데요 목표주가 1200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200달러면 지금보다 16%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딱 이거는 네 가지입니다 성장이 지속된다는 거 그다음에 수요가 지속된다는 거 사실은 수요 지속은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는 만드는 판려요 차가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동쪽 팔리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져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되고 또 마진이 개선되고 있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수함 사실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는 거의 테슬라가 탑 아닙니까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일단 목표주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와 동시에 GM도 선정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72달러를 제시하면서 역시 15.6%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여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한 게 뭐냐면 보통 테슬라 전기차하고 기존에는 레거시 내연기관차를 같이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탑픽으로 거의 없는데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점점점점 기존 자동차 업체에 대한 전기차 전환에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 일단 GM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GM과 포드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워낙 파악이 낮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엑슬모빌도 지금은 에너지 기업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왜 계속 올라갈 수 있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탈탄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이렇게 뭔가 과거에 전통적인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 변모할 때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GM처럼 보시면서 엑슬모빌도 같이 관측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이 제목이 안 좋은 제목이었어요 충격 이런 거였거든요 충격 정도는 아니니까 HSBC가 나이키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냐면요 매수에서 보입니다 이건 충격적이죠 그런데 목표 주가는 184에서 182면 잇따라 내린 거예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왜냐하면 이게 모든 관련 우려 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우려니까 같이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 182달러도 올라갈 수 성률이 66%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빠지지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네 가지인데요 중국 매출이 감소한다는 거 중요한 내용 중요한 거 이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면 신장 위구로부터 시작해서 나이키 태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매장이 닫혀 있는 거 여러 가지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베트남 공장이 다시 한 번 폐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발의 30%까지 못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단계 상승 모멘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하지만 장기적으로 선호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여기 나와 있는 이걸 본다거나 혹시 나이키를 보시면서 어떤 기업을 생각나세요 이런 비스무량 기업 아디다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말고 아디다스 말고 또 하나 이런 비슷한 스포츠웨어 기업 룰루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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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거의 흡사한 카피앤페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중국향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장 현지 공장이 닫히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스포츠 브랜드가 어려워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동일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소폭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7%가 빠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주가 182달러니까 뭐 80%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보통 이런 의견이 앞으로 스포츠 브랜드 쪽 의료 쪽에는 많이 나올 거로 보이니까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일정 같이 볼 건데 새로운 변이 이름 아시죠 교수님 오미크론 더하기 델타 델타크론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 쪽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사이프러스가 터키 쪽에 붙어있는 섬이지 않습니까 지중앙인 섬 그런데 거기서 발견돼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름이 델타크론이 뭡니까 델타크론이 왜냐하면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아니 오미크론도 짜증나고 델타도 짜증나지 않습니까 짜증도 하기 짜증이 뭡니까 왕짜증 왕짜증이죠 새로운 이름 만들든지 맞아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닌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파월의 인준청문회가 내일 이어집니다 내일 상원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물어볼 질문이 나와 있어요 이미 당신의 매파적인 성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나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더 빠르고 신속하게 금리 이상에 나설 것이다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충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약간 다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 인프레이션 데이터가 나오는데 CPI가 나옵니다 혹시 11월 CPI 기억하십니까 6.8% 6.8%인데 그런데 이번에 7자를 본다는 거예요 7자인데 7.0 7.1%가 예상인데요 만약 여러분들 7.5 이상이 나와버리면 다시 한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때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는 0.25%가 아니고 0.5%씩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미 전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보고 내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2일 날 CPI 그 다음 날 PPI가 나오는데 조금만 전망치 수준에 머물러서만 하는 바람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다 세게 나온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장의 충격이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금요일부터 나오는데 금요일날 웰스파고 시티그룹 골드망사스 아니죠 JP봉원체이스가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데 JP봉원체이스 그다음에 시티 웰스파고는 다 실적이 그만 그만한 기업들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요 금융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상승률이 좋았는데 만약에 실적이 그렇게 부합하지 못하면 시장이 다시 한번 빠지면서 금요일날 아주 어두운 금요일이 될 수 있다는 또 그런 내용이 많이더라고요 그래서 잘라 기대하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적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교수님 실적을 준비한다 현금 좀 쟁여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쓰기 위해서 현금이 없다 현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요즘 아시잖아요 제가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존버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원래 장기 투자하시고 매매 잘 안 하시잖아요 매매도 잘 안 하고 쳐다도 잘 안 보는데 요즘은 워낙 크게 빠진 게 두 개 정도 있어서 알리바바 등에서 알리바바하고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하여튼 백주에요 중국주에 그런데 그 두 개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는 하여튼 그냥 존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강의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인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짧게 드리고 광고는 어떻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저도 꼭 보겠습니다 교수님도 네 제가 교수님 그냥 보여드리죠 아유 그래도요 아유 우리 사장님 이러면 안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저기 유튜브 라이브를 할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11월 27일 날 강의했던 매주 배당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가 시장은 이겼거든요 배당주가 또 한 번 잘 가는 종목들인데 그것도 손실 안 가실 거니까 강의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시장에 대한 흐름을 미리 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을 좀 볼 건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자 지금 보시면 이래요 선물이 오늘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S&P500이 0.59%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27% 마이너스 나스닥이 1.13% 마이너스 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물이 아침부터 안 좋았다 미국시가 다 아침이죠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플러스 나다가 완전히 마이너스 꼬꾸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이 금자마다 빠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조금 하락을 좀 줄여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까지 빠지면 나스닥이 5일 연속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2주 동안에 8일 빠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을 반대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기사가 나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게 뭐냐면요 테이크 투 인텔티브가 진가라고 하는 온라인 게임 업체를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가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만약에 오늘 일반적인 평상시였다 그러면 M&A 기사가 나오는 장이 올라가는 보통 그런 효과를 보이는데 오늘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나온 기사를 좀 확인해 보고 오늘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진가 아까 말씀 드렸죠 진가 진가에서 온라인 게임 업체입니다 그런데 진가를 테이크 투 인텔티브가 테이크 투 인텔티브 교수님이 아마 많이 했죠 게임 물론 gta는 약간 폭로적인 게임이죠 빼놓고 그런 거 만들었던 회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진가를 9.86에 매수한다고 가격이 나와 있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주가가 무려 얼마입니까 48.2%가 급등하고 있는 거 인수 가격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가를 보유하신 국내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은 상당히 좀 재미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룰레몬입니다 아까 룰레몬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똑같은 그런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비드에 대한 특히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나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 레인지 그러니까 예상한 범위에서 하단을 때리고 있는 그러니까 매출 이익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가장 아랫단계까지 떠나봤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6.5%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 웨어에 대해서는 이미 생산하는 곳도 문제고 그다음에 만들어봤자 잘 안 팔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까 나이크처럼 좀 충격파가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하루는 약세를 면치 못할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눈여겨볼 기사가 틸레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틸레이가 마리아나 관련 기업인데요 최근에 마리아나 관련해서 뉴욕주가 합법화되고 있고 점점 이렇게 미국 내에서 합법화되고 있는 주가 넓혀지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좋은 기사가 많은데 아직까지 면었었다는 게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아요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마리아나 관련 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개별 종목이 아니고요 ETF, YOLO, 욜로, 심벌, MZ가 있어요 MZ MZ에 대한 욜로를 하셔야지 결제 개별 좀 하지 마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비아컴 CBS 비아컴 CBS하고 디스커버리가 작년도에 아키보스 캐피탈 관련해서 마진콜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던 종목들인데 지난주에는 디스커버리에 대한 의견이 올라갔고요 오늘은 비아컴 CBS에 대한 의견이 올라간 건데 지금 이것도 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왜 올라갑니까 이거? 퍼가 10배가 안 돼요 지금 더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또 최근에 계속 의견이 똑같이 보여서 매수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번 조금 더 살펴만 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도이치뱅크 발키사는 것도 확인드립니다 그래서 워낙 싼 기업들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다 대부분이니까 간단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컴퓨터에 대한 기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지금 마켓 퍼폼 중립에서 아웃 퍼폼 약간 매수견을 보시면 좋겠죠 해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 델 컴퓨터는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들이 PC에 대한 보유가 수요가 적을 거니까 내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개인은 상관없다 기업이 올라서 올라간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기업용에 대한 PC가 수요가 커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 올린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현재 시시간 시세를 보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시세가 들어왔는데 잠깐만요 제가 로그인 하겠는데 로그인 안 되어 있네요 로그인 해야지만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핀비지 사이트를 월 한 2만 5천원 내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왜 쓰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유 아세요 제가 2만 5천원 내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 왜 쓰냐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나도 쓸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게 아니고 저는 이거 실시간 시세 때문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시세를 보여드려니까 실시간 시세는 HTS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증권사에서 HTS를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거니까 그냥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딱 보게 되면 어휴 이거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붉은색이 많습니까 고동색이 많습니까 지금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마이크로스푸트부터 애플부터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나이키 나이키 아까 투자계 내려가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2.8%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오늘도 금융주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에너지 역시도 한 6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7일째는 오늘 좀 빠질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또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샤에서 오늘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한 20일 동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시기니까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엔비디아 AMD 이런 관련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늘 반등해 줘야 되는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뭐 요즘같이 혼탁할 때 아마 아까 말씀해 주셨던 펄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여지는 견딜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여지는 것 빼고는 참 주춤한 장인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죠 이럴 때는 저와 함께 잠시 존버를 하시면서 다음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때 또 도움되시면 우리 장호석 부사장님 특강도 한번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